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 인테리어 필름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 삼성 인테리어 필름이 설립되어 인테리어 필름 시장에서의 자리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과 시도 끝에 각종 기업 인증과 선정, 수상을 이뤄냈고 베이징 엑스포, 광저우 페어와 같은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이프 글로벌 서울 사업을 준공했으며 마침내 2022년 인테리어 필름만의 국내 유일 단독 전시장을 오픈하여 국내외의 바이어들에게 초청하고 쇼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라비아 인쇄 기술을 기본으로 다양한 인쇄 기술을 사용하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창조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숙면된 합제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연필름뿐 아니라 비방연필름또 또한 생산함으로써 인테리어 필름 산업에 잔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계 파트너사의 신속한 납기를 위해 항시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며 보관 적재에 대한 부분도 고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빠른 작업 속도와 피드백으로 고객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님들이 삼성 인테리어 필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